저거 정어리였다 정어리 어 생선 먹고 있네 다 먹었어 얕한 애들은 좀 미리 생각해가지고 귀여워 귀여워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또 뺏겼어 또 뺏겼어 같이 찍어 데이프 저 앞에다만 기다리네 또 뺏겼어 뺏겼어 이게 앞이 쪼라져도 쪼라오고 아니 진짜 좋아 대박 나한테 쪼라져 그치 쪼라져 정말 알겠지 쪼라져 쪼라 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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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쪼라해 거기 있어? 악 famous 쪼라 Draw 쪼라져 오 쪼라 쪼라져 뭐게 이게 쪼라 쪼라 펭귄들이 생선 좋아해요 아, 생선이야 오 아, 상견들 안 좋아해 이거 놀랬잖아 엄마! 미안해 대단하자 진짜 놀랬잖아 와 그거 너무 재밌는 거 같아 미꺼기 보고 싶어? 미꺼기 보고 싶어? 다 갔는데 사귀어? 응 응 엄마가 웃긴다는 게 불고기 해외야 잘 친다 잠깐만요? 응 잘 친다 평일 밥 먹으면 여기 되게 기다리고 싶구만 감사합니다.